안녕하세요 제이태원 제이 미술실 입니다 네 오늘도 시작하자마자 보복되네요 네 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 벌써 포어링 아트 21번째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아 제가 마음이 급해서 오늘도 또 막 준비하다 보니까 너무 또 시간이 빨리빨리 가네요 그래서 정신이 없습니다 버벅대고 네 불도 켜야 될 것 같은데 불도 안키고 지금 난리가 났어요 네 불 켰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손도 막 이렇게 엄지손가락 이거 핸드폰 하나 갖고만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네 양해 부탁드립니다 먼저 물감 재료 설명하겠습니다 캠퍼스는 어제와 같이 네 요겁니다 사이즈 30x30 그리고 물감은 빨강 브라운 레드 그리고 요건 마젠타 그리고 요거는 어 화이트 요금 금세 네 그리고 요거는 어 어 레드하고 바젠타 하고 섞인거 이건 요거 요게 버밀러 연 이어 네 버밀리언 저 예 아까 됐습니다 요건 펄 보라 바이올렛 네 그리고 요거는 블랙이 좀 섞은 아 브루션 블루에다 섞었어요 제조하고 오일도 몇 방울 넣었습니다 세 방울 정도 네 요건 수성 페인트 네 웨드 페인트로 사용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한번 네 어 그리고 오늘은 요기에다가 한번 볼게요 네 아 연말도 되니까 연말 이쁜색으로 하트 네 자 네 여기다 보셔서 재밌는 느낌이 날 수 있도록 네 지켜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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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셀들이 예쁜 셀들이 아주 네 하트 모양에서 예쁘게 보여줍니다. 너무 예쁘죠? 오늘은 너무 새로운 그런 기법의 느낌들이 예쁘게 나와서 연말 분위기가 나는 예쁜 작품이 나왔습니다. 작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한번 자세히 올려 보여드릴게요. 너무 이쁜 것 같죠? 천천히 이런 느낌들은 너무 이쁜 것 같아요. 아주 예쁘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너무 이쁘죠? 빨간색이 예쁘게 알록달록 셀들이 너무 이쁜 것 같아요. 그렇죠? 아주 좋습니다. 만족합니다. 즐거운 그림생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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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